조계종의 서울과 수도권 지역 사찰이들로 구성된 직할교구 신도회가 종단의 핵심과제인 백만원력결집불사의 주요사업인 경주남산 열함곡 마해부처님 바로 모시기 불사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직할교구 신도회는 백만원력결집불사의 원만한 진행과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이달부터 세 차례에 걸쳐 마해부처님이 모셔진 경주남산에서 성지순례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성지순례는 6월과 9월, 10월에 시행되며 천수경과 금강경 독송, 달안이경 108독, 108배 등을 하며 열함곡에 엎어진 채 땅을 보고 있는 마해부처님을 일으켜 세우겠다는 원력을 하나로 모을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직할교구 임원단들은 지난달 25일부터 1박 2일 일정의 현장답사를 통해 열함곡 부처님을 친견하고 통일신라시대 8세기 후반에 조성된 신선함 마해보살 반가상과 칠불함, 불국사와 토함산 석굴암을 차례로 순례했습니다.